제가 이제 참 논평을 하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전부를 매일 다 보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을 매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교육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나라가. 대졸자들 수는 압도주로 우이고 다들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공부를 앞으로 했는지 뒤로 했는지 옆으로 했는지 좌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한다는 것은 반듯하게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변별하는 그런 힘을 키우는 것인데 참과 거짓을 변별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 과학적인 그런 사고, 과학적인 태도, 그런 정직함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가 참 아쉬운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제 비용을 많이 치룰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참이 아닌 쪽으로 가게 되면 비용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이제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오늘 제가 과학적 태도와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조선일보의 사회부장 정도 되면 이제 저희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선의 거래 격조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가지고. 저희들이 나이 같은 탓도 있겠지만 이 태평료라는 것은 조선일보에서 가장 중요한 갈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일선 기자들이 쓰는 치킨게임은 제발 그만, 의정이제 대타협을 이런 글을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글인가 하고 꼼꼼히 읽어봤죠. 신은진 기자가 사회정책부장인 겁니다. 조선일보의 부장이니까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은진 기자가 쓴 글을 보니까 뭐 이제 이 작은 제목만 보더라도 이분이 이제 입장도 있고 하니까 양비론을 펼쳤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은 우리 편 정부 착각일 뿐 정부를 나무라는 거죠. 전공의도 계속 눕기만 했어야 되겠느냐. 전공의도 나무라고. 서로 비난만 말고 얻을 걸 보자. 양비론을 펼치는 겁니다. 말 많고 행동으로 국민을 왜야 이런 양비론을 펼친 건데 뭐 신문사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또 그런 한계나 제약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취재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너무나 이렇게 이제 부실하니까 부재하니까 기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전에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취재 없이 어떻게 주장을 떠드냐 이야기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딱한데 오늘 이 소위 신은진 사회정책부장의 글을 보니까 참 사직한 전공의 3명 가운데 1명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대부분 동네 병원이고 나머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저도 1만 명 넘게 그만뒀는데 그중에 3천 명 정도는 확인이 됐는데 그럼 7천 명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냐 이야기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사직했으니까 알아서 다들 먹고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 글에서 나머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학교를 떠난 의대생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전 국민의 건강과 목숨을 볼모로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했다고 비판하지만 여기에는 의료계의 책임도 크다. 의료계가 여러분들 봉급 올려달라고 항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의 여름 시작의 버튼을 누가 눌렀습니까? 정부가 눌렀지 않았습니까? 설득할 책임도 정부가 지는 거지 않습니까? 기자가 글을 이렇게 쓰니까 제가 옳지 않은 주장이라는 겁니다. 의료계가 어떤 책임을 지어야 되냐 이야기죠. 더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글을 쓰는 사람은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한국 사회에 개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기에 세상이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거짓이 너무나 성행하는 겁니다. 거짓말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저라면 글을 이렇게는 못 쓰겠거든요. 글이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아무리 양비론을 펼치더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최소한 밥을 벌어먹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난 8개월 동안 의정갈등의 편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 이제는 감내할 수준이 한계치에 다다랐다. 여기에 신은진 기자는 상황을 이렇게 보는데 어려움은 아직 하나도 안 닥친 겁니다. 어려움은. 동네 개원이들은 다 개원하고 있고 의사들은 몸을 여러분들 부수감의 여러분들 상급종합병원에 다 근무하고 있고 조선일보의 신은진 여러분들 사회정책부장은 이제는 감내할 수준이 한계치에 다다랐다 하지만 전혀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추석 넘겼다고 여러분들 안심한다. 전혀 여러분들 이제 줄사표가 이어지겠죠. 사람들이 이제 몸이 힘들어 가지고 못 견뎌 가지고 그렇게 이제는 감내할 수준이 한계치에 다다랐다. 거기서 제가 이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의대 정원이라는 어려운 카드를 꺼냈다. 이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과거 어떤 대통령 하지 못한 일을 했다. 역사적으로 모든 여러분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다 선의로 포장됐지 않습니까 어느 정치가가 정책을 펼칠 때 선의로 이런 포장하지 않는 정책가가 있습니까 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이런 아주 건사하게 아름다운 정책 선한 정책으로 포장해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났지만 탈원전 그 이름 다 선의로 역사적으로 20세기 100년 동안 국민들을 몰락으로 이끌고 국가를 뭡니까 파토에 처하도록 만든 것은 모두 다 선의로 포장된 것은 몰락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모두 다 선의로 포장돼 있는 거죠. 그런 아주 유명한 명구도 다 여러분들 신은진 부장이 알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글을 눈치를 많이 보고 썼는지 참 제가 물론 저는 신문사 근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를 알려고 하죠. 신문사에 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여러분들 그치지 않게 그냥 너도 좀 잘못했고 너도 좀 잘못했고 너도 좀 양보하고 너도 좀 양보하고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는 사표 내고 때려치우고 나왔을 것 같아. 이런 글을 써야 되면 얼마나 글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읽으면서도 부끄러운 겁니다. 이제는 감내할 수준이 한계차에 다다랐다 한참 멀었습니다. 아직 이번 의정충돌에 여러분들 부작용은 오랫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에 제가 동의 안 나는 겁니다. 아직은 뭐 맛베기도 안 본 거다 이야기. 의료견은 이번 사태에서 자기 밥그릇을 위해 한자를 버린 머리만 좋은 전문가 집단은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의료견은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의료견은 다 순응했고 지금도 여러분들 다 협조하고 있는 것이고 여유롭게 의대생들하고 전공의만 나간 겁니다. 의료견이라고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전공의들하고 의과대학생들. 이번 전쟁은 1960년생들하고 여러분들 젊은 의사들이 붙은 겁니다. 이들은 정부가 의사를 악마화 했다고 비판하지만 자초한 측면이 더 크다.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치 보는 글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글을 안 쓰든지 자신이 없으면 의료 문제에 대한 글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의 요지는 어쩌다 이런 대한민국의 거짓말 공화국이 돼버린 겁니다. 전부가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 글을 보면서 내가 여러분들 웬만하면 특정인의 글이니까 안 달라고 했지만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거짓말하냐 이야기하죠. 거짓말을. 아니 자식이 없으면 글을 쓰지 말든지 글을 말라고 쓰냐 이런 글을. 의료계획은 치킨게임이 아니다. 한쪽이 완전히 쓰러지는 답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의료계획은 더 늦기 전에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의료계획 함께 아무리 일해봐야 의사협회한테 아무리 일해봐야 다 부질없고 소용없는 일인 겁니다. 이번 여러분들 일의 마무리는 의대생들하고 전공의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도 여러분들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사람이고 이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의를 수료와 전문의가 돼서 개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강건너 불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언어라는 것이 정확하게 여러분 언어를 써야 상황과 현실을 왜곡하지 않죠. 이 신은진 사회정책부장의 거리라는 것은 자꾸 의료계라고 쓰지 않으면 의료계. 의료계가 아닙니다.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의 의대. 전공의하고 의대생들. 전공의들도 이제 돌아와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전공의들이 돌아올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다 가버린 겁니다. 마음도 가고 몸도 다 가버린 겁니다. 정상화 되더라도 필수 의료과의 전공의들은 이만큼 돌아올 겁니다. 조금. 그러니까 그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어 수료가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멍텅하게 여러분 글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탕핑 모드를 계속 이어가면 완전히 잊힐 수 있다. 전공의들은 완전히 잊히던 잊히지 않든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당신들이 저질렀으니까 그 이야기인 겁니다. 탕핑이든 뭐든 간에 나는 잘 모르겠다.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거지 않습니까. 기자가 여러분 그렇게 이런 사실을 왜곡해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와 의료계 모두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뭐죠. 2025년도는 양보할 뜻이 없고 2026년도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이미 2월 달에 다 본인들 요구조건을 다 내세웠습니까. 그럼 협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협상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자유인데 세상에 바보 멍청이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글을 쓸 때 조선일보의 사회정치의 부장 정도 되면 내 글이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글은 정직해야 되죠. 그리고 주하고 수를 명확히 구분해야 되고 이번 여러분들 충돌의 핵심은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이 이제 의료계가 전혀 아닌 겁니다. 의료계는 다 여러분들 그냥 의료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전공의들하고 지금 의대생들이 최대의 여러분들 뭐죠. 피해를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건데 지금 뭐 이면택 여러분들 회장이 가서 무슨 협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 또 기분 상해하시는 분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의 요지라는 것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세상인데 어쩌면 다들 이렇게 비급하냐 이야기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다들 여러분들 뭡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냐 이야기입니다. 당신들 다 대학 나오고 고등학교 나올 때 과학도 배우고 소학도 배우고 물리도 배우고 화학도 배웠을 건데 그게 다 당신한테 뭐를 가르치냐 이야기죠. 사실은 나의 법 진리는 나의 법 진실은 나의 법 이게 여러분들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부끄러워서 이런 걸 못 씁니다. 치킨게임은 제발 그만. 요즘 사람들은 너무 편리해 가지고 어쩌면 너무 뻔뻔해 가지고 아무 이야기를 하면 더 쓰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글을 보면은 뭐 그래도 본인이 심혈을 기울여 썼을 테니까 나무라는 데 좀 생각이 다르신 분들 계시겠지만 도저히 내가 볼 때 이 글을 보고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냐 이런 생각 때문에 한마디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